그 앞에서라면 기꺼이 망가져도 좋은 미 남자들로만 엄선해 보내드린 사심방송 지난 세 분에 이은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심화, 기쁨, 평화, 매혹, 섹시를, 섹시를, 섹시를 그렇다 섹시한 남자 그 중에서도 누가 섹시거야 얼마 전 세계 최고 섹시남으로 선정된 남자라니 누굴까 궁금하지 않으신가 요즘 섹시하기로 소문자자한 이 남자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되겠다 이번 주 역시 작가 마음대로 PD의 의견 따위 전혀 반영되지 않은 100% 작가에 대놓고 사신방송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눈에 확 들어오는 강렬한 존재감의 이 남자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내일 모레 마흔 1976년 영국에서 출생한 런던 토박이로 모든 면에서 우월한 기럭지를 자랑하는 바 긴 키에 긴 팔, 긴 다리에 장착된 300mm에 달하는 긴 발로도 모자라 심지어 얼굴까지 긴 이 남자 도대체 뭘 먹었길래 얼굴이 이 모양이야? 이 모양의 얼굴로도 여성 팬들의 인기를 잘만 먹고 살 수 있는 이유라 한다면 바로 언제 어디서나 맑고밑고 해맑은 긍정적 기운 때문인 바 그뿐만이 아니다 보시다시피 매력이 아주 많아요 그가 가진 수많은 매력 중 최고라 할 수 있는 매력은 단연 뛰어난 연기력이라는데 딴 사람이 하면 더러운 변태 연기도 섹시하게 딴 사람이 하면 지질할 눈물 연기도 섹시하게 에마 부인 못지않게 섹시한 에마 베니의 자태 심지어 우주에서까지 섹시한 마성의 매력남 그러나 그 섹시함의 진가는 스릴러에서 발휘된다 긴장된 순간에 터져나오는 거친 숨소리라니 2대8 가르마의 머저리 같은 남자로 변신할지언정 그건 섹시함에 귀여움까지 겸비한 매력남이란 사실을 증명해줄 뿐인가 기꺼이 항복하고 싶게 만드는 그만의 묘한 매력을 통해 우주대 스타로 성장한 그가 전 세계의 수많은 팬들을 거느리게 된 건 아이러니하게도 영화가 아닌 드라마 덕분이다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들다는 그의 매력을 완성시켜준 드라마 셜록 이 작품을 보기 전과 후 확 달라지는 이미지에 그를 일컬어 팬들은 보시다시피 잘생김과 못생김이 공주라는 남부자 혹은 그의 연관 검색어가 말해주듯 잘생김을 연기하는 못생긴 배우가 칭한다는데 유한 매력의 소유자 베네딕트 컴버베치 일찍이 그의 매력에 푹 빠진 작가는 작년부터 꾸준히도 그를 소개해왔다 일단 시작되는 순간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들게 된다는 이 마상의 매력남을 주목 지난 6월엔 코너 전체를 그에게 할애한 것도 모자라 지금 이 시간 4개월 만에 그를 또 소개하고 앉아 있다니 너 미쳤구나 아주 제대로 미쳤어 그 미친 인기를 반영하듯 인터넷상에선 상상을 초월하는 각종 닮은 꼴들이 활약하고 있다는데 주로 찌그러진 것들과 긴 것들 그중에서도 오이는 이미 그의 상징이 된 지 오래다 얼굴이 합성되다 못해 이름까지 오이와 합성된 그의 배열명은 베네딕트 큐 컴버베치 우리에겐 오이 배치로 친숙한 그에게 팬들은 미남과는 다른 훈남도 아닌 신남이란 애칭을 붙여주었다는데 팬들 앞에서 늘 신나 보이는 베네딕트 신남 컴버베치 신날 때마다 육턱 요정으로 변신하는 이 얼굴과는 달리 중저음의 목소리야말로 거부할 수 없는 최고의 매력이다 자체 서라운드를 장착한 고품격 우퍼 성대의 소유자 남들은 아무리 깔아도 내기 힘든 동굴 목소리를 타고난 덕에 음성변조 없이 용의 목소리를 연기한 것으로도 모자라 신왕성 CD까지 발매했다는데 영국 웹사이트까지 찾아가 그의 목소리를 반복 청취 중이라는 작가 어떻게 해도 헤어나올 수 없는 그의 매력에 허우적거리며 오늘도 그의 신작이 개봉될 그날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이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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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